머시 오티스 워런은 미국의 정치 필자이며 미국 혁명 선정가였다. 18세기 정치와 전쟁 같은 주제는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다. 소수의 남자들과 더 극소수의 여자들만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할 수 있었다. 워런은 예외적 여성이었다. 미국 혁명이 시작되기 전 몇 년 동안 워런은 메사추세치에서 왕권을 공격하는 시와 희곡을 출판했으며 식민지 주민들에게 식민지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영국의 횡포에 저항하자고 선동했다. 1788년 미합중국 헌법 논쟁이 벌어지는 기간에 그녀는 콜럼비언 페이트리어트라는 필명으로 문서의 비준을 반대하고 권리장전의 배제를 옹호하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1790년 그녀는 당시 여성로서는 파격적인 현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시와 희곡 모음집을 편했다. 1805년 그녀는 삼건으로 구성된 떠오르고 진행되고 종결하는 미국 독립사을 가장 빠른 독립을 위한 미국 전쟁사로 발간했다. 이것은 최초의 여성에 의한 최초의 혁명사였다. 머시 오티스는 1728년 9월 14일 제임스 오티스 대련과 메리 엘린 오티스 부부의 13자녀 중 셋째로 그리고 장녀로 태어났다. 가족은 메사추세츠 웨스트 번즈터블에 살았다. 메리 엘린은 메이플라워호 탑승객이었던 에드워드 도티의 후손이었다. 제임스 오티스 시니어는 농부이자 변호사였으며 반저터블 카운티 보통 탄원법원의 판사로 복무하다가 이후 1745년 메사추세츠 하원의원으로 선출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